이렇게 오른쪽 왼쪽 하하 이거 한번 가볼게요 자 시작! 무릎 두 번 박수 수강 하나 들 하하! 무릎 두 번 박수 수강 하나 들 호호! 무릎 두 번 박수 수강 하나 들 힛 힛! 무릎 두 번 박수 수강 하나 들 회! 회! 다시 한 번 역사로 한번 웃어 주세요 헤에에에에 헤에에에에에에 역사로 맞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자 일주일동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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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슬레프 타세요 오늘은 즐거우실까요? 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오른쪽 왼쪽 이거 한번 가볼게요 시작! 이제 다시 한 번 옆 사람 mug uncon서 웃어주세요 옆 사람이랑 같이 한 번 이야기해 주세요 자 일주일 동안 1주일 동안 우슬레프 타세요 우슬레프 타세요 자 오늘도 즐거우실까요? 네 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이게 오른쪽 왼쪽 자 시작 두번 박수 두번 하나 둘 호 호 무릎 두번 박수 두번 하나 둘 힛힛 무릎 두번 박수 두번 하나 둘 헤 헤 다시 한번 역사 한 번 해서 웃어주세요 헤 헤 헤 헤 헤 헤 헤 헤 헤 헤에 역사 한 번 다시 한번 이야기 해주세요 자 일주일동안 일주일동안 우주랭을 타세요 우주랭을 타세요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단추 눌러서 구독해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